중앙신분들 중에 네 일단 딱 준 처음에서 새우신 당첨되신 분들로 함께 입장하겠습니다. 여러분 GZ블리 스타트의 주인공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분들에게 박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어우 예 보기만 해도 너무 디자인이 있고 아주 멋집니다. 뭐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네 뭐 아시겠죠? 경제적으로 너무나 좋고 정말 갖고 싶다! 스파클! 자 우와 다시 한 번 누가 주인공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분들에게 뜨거운 박수 한번 보내주시겠어요? 네 우와 제가 네 네 공장님마다 뽑을때는 몰랐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될 줄 몰랐습니다. 작년이나 지난달에 선포트즈 이렇게 유니폼을 뽑으신 분이 일주일 전에 이 모델을 샀다가 그 분이 또 당첨이 되신 정말 추적같은 일이 있었는데 오늘은 과연 누가 될지 일단은 네 추첨을 도와주신 우리 최상기 체육시험의 본부장님을 박수로 모셔오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어떻게 보면 오늘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여기 어르신 여러분께 한 말씀해 주시죠 시청자 여러분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. 오늘 컨택트는 한 번 아무리 안되는데 리듬게일 때 많이 맞습니다. 부러워 한국제일 때 며칠하게 고맙습니다. 자 우리 인터뷰 작가는 누가 이렇게 쭉 오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 별 기대 없을텐데 좋은 일이 이거만 자 저 탑콜을 좀 넣어주시면 어 혹시 아버님 되게 차 있으세요? 차가 있느냐 아무래도 출퇴근하거나 격겨주면 어떤 차가 좋을까요? 그쵸? 지혜주셔서 알겠습니다. 엄만 자 엄만 자 될 것 같아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 그러면 지혜주셔서 우리 최선기 본대위에서 손을 잠깐 넣어주시고 둘이 한번 열심히 흥력을 주시기 하겠습니다. 자 자 건들어주시고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신다고요? 자 우리 부부장님께서 하고 싶은 얘기 한 번 뭐예요? 안 보고 오시죠 안 보고 오시죠 안 보고 오시죠 알리바라 얘들아 달력을 부와 공부 네 2 1 2 3 2 2 2 1 2 2 2 3 3 2 4 3 손 한 번 들어주세요 중요한 건 안 되는 게 정상이니까 안 된다고 욕하거나 그러거나 하지 마시고 된 사례를 위해서 진심으로 축하해 주시고 당첨되신 분들은 이 차에 탑샷을 하고 나머지는 도모로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번호를 공정하게 미리 대정을 받으셨고요 후보자님 또 와서 어우 긴장됩니다 자, 직접 걸프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분 축하드리기 위하여 박수, 아니 당첨될 걸 기대하지 말고 박수칠 준비를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누가 될지 모르겠어요 자, 2017, 2018 시즌 주인공의 스파크의 주인공은 몇 번입니까? 65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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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51 661 651 651 662 661 62 651 662 661 662 658 662 여러분 본인에게 영예를 안겨줄 우리 최정형 모자님 하트처럼 한 장만으로 갈까요? 저희 차에 어깨 쓰셔보세요? 네, 다시 나가주셔서 일단 다니잖아요 좀 보겠습니다. 아아, 축하드립니다. 자, 요거 잠깐 줘봐요. 개포봇도 한 번 들고 찍어야 해요. 잠깐 이야, 아직 걱정하지 마십시오. 한 대가 더 남아있습니다. 이 한 대는 다음 경기나 플레이오프인데 그리고 추첨에 더 열심히 드린지 오늘의 최상기 원단에게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자, 9평 분 사시다면 소가 안 하고 말씀해주세요. 차를 바꾸고 기회는 안 하고 왔는데 다음 경기 원단에게는 예, 기대 안 하고 오신 분들 계셨으니까 기대하신, 탈락하신 분들께도 한 말씀해주세요. 뭐 기대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죄송하지만 저희는 저희는 네, 그러면 차량에 탑승이 되실 거에요. 그쵸, 우조석이에요. 중요한 건 이 차량 평생 우조석에 10평만 타실 수 있습니다. 운전을 안 하고 계시고 계십시오. 자, 여러분 이제 이분을 고려티해야 될 것입니다. GMT 무대 스퍼크의 주인공 박수옥 올려주십시오. 와, 감사합니다. 나가면 좀 빨리 나갔어요. 안전하게 안전하게 저요 댄스 저희는 안전하게 시스템